안녕하세요 홀리페페입니다.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과 지독한 한파로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. 오늘 제가 온 곳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허브빌리지입니다. 얼마 전에 온 눈만이 주차장에 쌓여있고요. 아주 조용한 곳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일단 제가 구석구석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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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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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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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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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